MAC ng uez 노래 코드는 처음이죠 처음이어서 재밌었고요 근데 들을수록 더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곧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이 시간을 보냅시다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도 볼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스페인 이 V LIVE 오랜만에 하게 돼서 어땠어요? 한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